조 기자님께서 지정 생산, 1,500만원 상당이에요. 거기에 몬스타왁스 인터내셔널에서 악마의자, 그리고 조금 전에 여진국 씨에게는 제이젠 옹스에서 맞춤 정장 티켓이 나갔고 우리 여성 여배우분들에게는요 오리엔탈 메디컬에서 700만원 상당의 메디컬 스파 상품권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좋겠어요. 더불어서 더 젊어지시라고요? 페어리나에서 줄기세코 화장품들께 700만원 상당을 드렸습니다. 꼭 참조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녀의 조명이 잠깐 좀 그대로 좀 나와주시네요. 아 예. 너무 원대서 오셨는데 오신 그 소음을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원래대로 되기 때문에요. 아프십시오. 오랜만에 보신 그 수제 5회 감독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갑자기 뭐 여러분 준비한 것도 없고요. 저는 사실 작년에 한 번 여기 참석했었는데 여기 참석되는 것보다 더 영광적인 이벤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50년 동안은 외국에서 살아오면서 한국, 편의점에 대해 가끔 나오긴 나왔지만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 현재 이렇게 보고 계셔서 즐거움을 나누는데 참석하는 기회는 정말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보다 더 특별한 이벤트고 영원히 이런 그 모멘트가 남길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산다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국정관이 회복하고 무려 전천 승차권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은 여성을 이 모구에서 50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받고 살고 싶은 생각에 좋은 일도 가능함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명도 있는데 1명 전성뉴스씨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앞서서요. 저기서 3명도